아기 상어 뚜루룩뚜루 귀여운 뚜루룩뚜루 귀여운 뚜루룩뚜루 최혁 상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7회조 윤재혁입니다. 저의 고향은요 경기도 용인 출신이고요. 아시다시피 경기도 용인하면 뭐겠습니까? 굉장히 많이 갔고요. 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랑을 인간화하면 윤재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분들 사랑이 많고 정도 많고 항상 배려심이 많고 착한 윤재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또 뭐야 그냥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